저는 제 기억에 7살 때부터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햇볕 알레르기, 아토피, 지금도 저는 제 몸에 어려서부터 아팠던 상처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병으로 시달렸었어요. 어려서부터. 그러다가 37세에 갑상선 한증증이라는 병이 온 걸 알았고요. 47살에는 관절염으로 좀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2년 전부터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절망적인 건 올해 3월에 담낭에 담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담낭 제거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담낭을 떼어내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에서 제가 배견할 수 없는 상태다. 그래서 관찰을 하되 또 관찰하다 갑자기 담낭이 아파올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천식이 발작하면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란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한테 힐링스쿨을 소개받게 되었어요. 일단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. 아토피 알러지가 있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아니 약을 먹고도 몸을 막 긁어야지 돼요. 자다가 입나서 가려워서 깨기도 하고. 밤에 화장실 가는 거는 단순히 습관인 줄 알았어요.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야간 휴가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. 밤에 잘 때 제가 집에서도 가족들이 불편할 정도로 여섯 번에서 여덟 번 화장실을 가고 깨거든요. 깨는 것 중에 화장실도 있고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은 밤에 자다가 새벽녁에 한 번 가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가려워서 깨는 건 없어졌어요. 손가락이 제가 사실은 변형도 오고 이게 손을 구부렸다가 펴는 게 힘들어요. 그리고 아침에는 이게 안 됐어요. 힘들고 아팠어요 하려면. 근데 지금은 제가 잼잼잼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. 류마티스로 해서 그렇게 아팠는데 통증이 먼저 가시면서 아침에 잼잼잼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.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, 몸이 쑤시고 아팠던 거, 계속 재채기하고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다기보다는 치료가 된 것 같아요. 거의 다 변화가 된 거죠. 이제 한 박사님의 어록이라고 제가 제 가슴에 담아둔 것 중에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병은 내가 아는 만큼 고칠 수 있다. 이 어록을 가슴에 담고 갈 거예요. 힐링스쿨은 제 인생의 반전이라고 생각해요. 때로는 눈 뜨면 오늘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계속 너무 아프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아픈 게 정말 그랬었어요. 그런데 여기 와서 14일이 오늘 13일이죠. 13일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반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힐링스쿨은 저는 제 인생의 반전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가서 이대로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병으로 인해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지금 이 수치와 또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잘 설명을 하면 협조해 줄 것 같아요. 가서 이대로 잘만 하면 저는 굉장히 질 좋은 건강으로 잘 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